장세에 연연하지 마라.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텀업 투자, 즉 기업을 믿고 가는 투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주식이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가격이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일어날 일을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경영진을 찾아서 그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텀업 투자는 단순합니다.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지 생각해보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고 대단히 비싼 가격은 아닌지 검토해보고 사고 기업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그 자체, 즉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기업에 기대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피터린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정말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내용은 홍진챗님이 지으신 거인이 엮여 책 중에서 8장 피터린치 단 한 명의 영웅 부분입니다. 피터린치는 가장 뛰어난 투자자이자 세 권의 훌륭한 투자 서적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8장 피터린치 단 한 명의 영웅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 레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 바텀업 투자 2. 심루타 종목의 투자 3.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유명 투자 서적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각종 루머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더구나 해외 변수와 북한 뉴스에 크게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과연 이게 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2년 이상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저는 미국 시장은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작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 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도 시장이 무너지거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순식간에 50에서 70% 하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이든 미국이든 시장을 이기기는 어디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면 피터린치는 첫째 시장의 변동에 연연하지 마라 기업에 집중하라 둘째 심루타 종목 하나만 발견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개인은 5에서 10종목 분산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피터린치가 지은 3권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위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터린치가 말한 유용한 약 10가지 투자 기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피터린치 단 한 명의 영웅 피터린치는 엄청난 성과를 낸 전설적인 인물이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게 글을 썼습니다. 투자의 세상에서 제가 온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단 한 명의 영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피터린치를 꼽겠습니다. 13년간 연환산 26.45% 비교지수 S&P500 총 수익을 2배 가까이 따돌리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은 연평균 29%입니다. 피터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977년에 넘겨받아서 1800만 달러였던 규모를 140억 달러까지 키웠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펀드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일단 월가의 영웅을 추천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월가의 영웅이 입문자에게 최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과 수익을 내고자 직접 주식 투자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한정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존보글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를 추천합니다. 월가의 영웅은 사실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명료하고 쉬워서 그냥 술술 읽으면 됩니다. 한편 눈높이를 너무 낮추다 보니 오해를 살법한 메시지들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피터린치는 훌륭한 주식을 찾아내는 첫 걸음으로 주변 환경을 훑어보라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 가족이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쓰는지 살펴보고 쇼핑몰에서 어떤 매장에 줄이 가득한지 눈여겨보고 또 직장에서는 무엇을 쓰는지 동료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등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피터린치는 월스트리트가 똑똑한 바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겪어야 할 제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기는 투자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주의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투자자로서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피터린치의 조언을 따르겠다며 주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를 찾아보고 곧바로 매수에 나섭니다. 피터린치는 이런 형태를 오해라고 합니다. 2015년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마음에 든다고 당장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사고 납니다. 그건 나쁜 도박일 뿐입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말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말아는 말입니다. 의사가 반도체 주식을 사고 우리업 종사자가 바이오 주식을 사는 그런 형태가 위험하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파는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라는 말은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생활 주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투자 아이디어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이고 주식이란 무엇인지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제품이 이 회사의 매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사의 다른 사업부나 다른 제품은 어떠한지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지 주식의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은지 등등의 수많은 질문을 던진 이후에야 사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확인해 볼 것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조금은 가려들여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가지는 제약이 아주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가해지는 그런 제약이 개인 투자자에게 없다 해서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돈이 많고 경험이 많고 운용에 쏟는 시간도 많습니다. 정보도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성패를 점칠 때 지식도 경험도 가용 자원도 부족하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 현실에 맞게 잘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능력 범위입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능력 범위입니다. 이 능력 범위라는 것은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워렌 버핏은 능력 범위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야만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에도 다른 투자자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한 명의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잘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유망 기업을 찾아내는 일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자 이제 투자 원칙 3가지 즉 레슨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바텀업 장세에 연연하지 마라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같다. 이게 월가 영웅에서 나오는 문구거든요. 피터 린치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경제를 분석하는데 1년에 13분을 쓴다면 그 중 10분은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이밍을 묻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사도 될 때냐고 이어지는 질문은 다양합니다. 바닥은 어디냐 바닥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만약 지금 주식을 사도 된다면 어떤 업종이 좋으냐 혹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 등등 주식 투자 혹은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이고 하나는 바텀업입니다. 한국어로는 하향식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묘사한 장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묻는 방식은 탑다운 의사결정입니다. 이렇게 묻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을 때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유리한 국면일 때 들어가야 투자의 승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얼핏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스워스 다모다란의 투자전략 바이블 14장에서는 마켓 타이밍 전략 즉 전체 장세를 전망하여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전략의 성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미추얼 펀드의 현금 비중 전술적 자산배분 펀드의 성과 자산배분 애널리스트의 조언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 본 결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던 전략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 공감하실 텐데요. 시장이 줄기차게 오를 때는 자신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을 때가 훨씬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핏도 장세 예측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버핏은 우리는 거시경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시경제 전망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세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번 중 열 번 정도 틀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 틀린다는 얘기죠. 장세 전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혹시 지인 중에 바텀업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장세에 신경 쓰는 사람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기업이 버는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자은스레 따라 올라간다는 개념에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버는 돈이 10에서 20% 늘어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회사의 이익이 두세 배 정도 증가했다면 주가는 노는 물 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 자체가 과거 대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거시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금리가 높았던 기간과 낮았던 기간 환율이 약세였던 기간과 강세였던 기간 유가가 높았던 기간과 낮았던 기간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과 평화로웠던 기간 등등 언제나 기업은 수많은 대외 변수에 노출되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길게 보면 매크로 변수들은 돌고 돕니다. 어떤 국면에서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실이 긴 기간이 지나면 전반적인 이익 레벨의 변화로 드러나고 주식 레벨의 변화도 그에 맞게 나타납니다.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열심히 매매를 반복하는 방법과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을 찾아서 묻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능률은 낮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후자의 방법은 에너지를 별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승률은 높은 논 제로섬 게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텀업 투자 즉 기업을 믿고 가는 투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탑다운 접근을 취하려 하더라도 바텀업 접근을 깔고 가면 탑다운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이와 같습니다. 주식의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가격이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일어난 일을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경영진을 찾아서 그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트레이더는 모든 빗방울을 다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천재가 아니므로 그냥 튼튼한 우산에 기대겠습니다. 바텀업 투자는 단순합니다.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지 생각해보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고 대단히 비싼 가격은 아닌지 검토해보고 사고 기업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탑다운 투자처럼 승률 낮은 게임에 에너지를 끝없이 쏟아붓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틀리더라도 배우는 게 있고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여 기업이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더라도 몇 번 깨지고 나면 반성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그 자체 즉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기업에 기대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피터 린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정말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한편 바텀업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변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유익한 일인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경기순환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기순환주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익이 큰 폭으로 변하는 주식입니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하면서 거시경제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패를 보지 않고 포컬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텀업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 실적이 정말로 기업이 잘해서 잘 낸 실적인지 그냥 환경이 좋아서 묻어가서 잘한 실적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터 린치의 결정적인 투자권들은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는 기업들 소위 턴어라운드 주에서 다수 나왔습니다. 클라이슬러와 펜센트럴은 절대 금액 기준으로 피터 린치가 가장 크게 이익을 얻은 종목입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건 매크로를 쳐다보지 말고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1대1로 직접 매칭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와 시장이 빠지겠다 주식을 팔고 도망가자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최근 저금리 국면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추가로 매수할 자신이 있는가 혹은 경쟁사들이 금리 인상의 타격을 입어서 위축될 때 내가 보유한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등을 물어본다는 거죠. 월가의 영웅을 처음 읽으면 딱 눈에 띄는 게 주식의 6가지 분류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저성장주, 대형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로 분류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분류법이 지금도 유효한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등의 질문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피터 린치의 빛나는 사고체계는 어떻게 분류했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유형별로 분류했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주식의 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어떤 유형의 주식이 좋고 어떤 유형의 주식이 나쁘다고 조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각 유형별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등 우선순위 요소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유형별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 방안을 짤 수 있게 한 거죠. 그레이엄과 버핏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치라고요? 네 그게 맞긴 한데 또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그레이엄은 가치를 범위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버핏은 유리한 확률에서만 베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자면 해당 기업, 해당 주식이 미래에 어떤 길을 밟아 나갈지 좋을 때 어떤 모습으로 좋아질지 나쁠 때 어떤 모습으로 나빠질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터 린츠의 6가지 유형 분류는 이러한 확률불포 출원과 대응 방안의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주는 업계 내의 구조조정 혹은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로 일시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고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건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다가 다시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가지아 외칠 수 있으니 잠깐의 반등에 매도하지 말고 장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점검해야지요. 턴어라운드 주에 투자할 때는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유상증자 가능성이 더 커졌는지 혹은 가지고 있는 유유자산을 팔아서 유상증자 가능성을 꺼뜨렸는지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형별 분류를 하고 나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장기간 고성장할 기업에 투자했다면 당장의 매크로 변수, 주가 변동, 한두 분기의 실적에 1이 1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체가 한계 상황에 있다가 부활하려고 한다면 경쟁사의 상황이나 핵심 원자재의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피터 린치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치워놓고 20년 동안 잊고 지내도 상관없지만 텍사스 항공을 매수했다면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른다면 어떤 이유로 오를까요 떨어진다면 어떤 이유로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유효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며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쌓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터 린치의 바텀업 접근법을 마무리하기 전에 칵테일 파티 이론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이란 파티장에 가서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장세를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면 주식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시장이 약간 과열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합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는 장세를 예측하는 이론을 내놓다니 혼란스럽습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난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장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장세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초보자들도 돈을 벌었다고 할 때가 항상 꼭대기였거든요. 이게 피터 린치의 장세 예측 모델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소개하고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이론을 쓸지 말지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칵테일 파티 이론을 가지고 배팅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나는 저평가되고 소외된 훌륭한 회사를 산다.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고 경기 침체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슨 2. 심루타 피터 린치는 심루타 주식으로 유명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여러 종목 중 가격이 10배 오른 주식이 단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수익률을 엄청나게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심루타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만 이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한 종목에서 대박을 내라. 대박을 낼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어떻게든 찾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가지는 비대칭성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 최대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냐고 하겠지만 채권을 생각해 볼까요? 최대로 돌려받는 돈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입니다. 반면에 손실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피터 린치는 월가의 영웅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였고 2013년의 인터뷰에서도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잠재 이익의 폭이 잠재 손실의 폭보다 큰 비대칭 자산입니다. 웬만큼 잘못된 주식을 잡아도 반토막 정도로 끝나는 반면 웬만큼 좋은 주식을 잘 잡으면 두세 배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끊으면 끊을수록 비대칭적인 수익률 분포는 대칭으로 바뀝니다. 한편 여러 종목 중 어떤 종목이 10루타가 될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다면 피터 린치도 10루타 주식만 샀겠죠. 반대로 10루타가 안 될 주식의 유형은 있습니다. 가치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한계가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피터 린치 분류법에 따르자면 저성장주 자산주가 될 테고요. 이런 주식을 적정 가격 대비 반값에 사봤자 최대 수익률은 100%입니다. 물론 이런 적으로야 이런 주식도 아주 싼값에 사면 10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숙련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10루타 주식은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에 장기간 동행할 때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이익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면 이후의 전망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주가는 대충 5배나 10배 정도는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대체로 적어도 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특히나 10배 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을 사서 5년 10년 묵혀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터린치는 생활 속에서 기업을 발견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튼튼한 회사인지 가격이 과하지는 않은지를 체크하고 주식을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산 주식은 장기 성장 가능성을 기대했다면 대부분 10루타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구분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루타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며 그 전에 10루타의 싹을 잘라내버리는 행동을 투자자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린치가 10루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10루타를 잘 집어내기보다는 10루타가 될 주식을 찾아놓고는 스스로 그 싹을 잘라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가깝습니다. 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봤자 그거를 끝까지 보유하지 못하면 10배를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피터린치의 10루타 개념을 이해하려면 화단에서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는 개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오르는 주식을 팔고 내리는 주식을 보유한다. 이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분별 없는 행동이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오렌 버핏도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피터린치에게 전화를 해서 연차 보고서에 인용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을 팔고 내리는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화단에서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였으니 아 그럼 오르는 주식을 사고 내리는 주식을 팔아야 하겠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켜라는 격언도 있으니 그럴싸해 보입니다. 증권가의 격언들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린치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건 역시 크게 다를 법 없다. 두 전략 모두 실패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기업 A, B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두 개의 기업이 있을 때 어떤 기업을 사고 팔지는 기계적으로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의 매수 매도는 가격에 의해서 매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기업의 오르고 내릴 확률을 예측하고 양의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더 큰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 손실을 안 보더라도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을 비중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일 경우에는 그 종목의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을 계산해서 기대값이 플러스이면 보유를 하고 기대값이 마이너스이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업 두 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면 그 오른 상태에서 다시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고 다시 가치평가를 했는데도 그 기업의 가격이 올라서 기대수익이 크다면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10루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루타가 되려면 시나리오 1과 같은 상황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계속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재평가한 결과 즉 가격의 상승폭을 예측하고 가격의 하락폭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계속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재평가한 결과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10루타가 된 거죠. 화단에서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를 경계하라 그리고 10루타를 찾아라는 이야기는 종합해보면 기업의 가치를 범위로 평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재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앞서 꾸준히 해온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피터린치는 이것을 개별 기업을 넘어서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준 것이죠. 즉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0루타로 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여러 난관을 겪습니다.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도 있고 가치가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을 테니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관점에서도 업사이드 폭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매했을 경우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즉 올랐다고 팔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찰 비용입니다. 주식을 한 번 사고 파는 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뿐 아니라 슬리피지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슬리피지라는 것은 매수옥과 매도옥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인 비용도 존재합니다. 어떤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팔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행동의 후회와 비행동의 후회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행동의 후회가 더 큽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감정을 느끼게 되죠. 저도 이 감정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다급하게 다시 주식을 사면 그 이후에는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취약해집니다. 나는 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내가 잘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도 정확할 거라고 믿으며 매수 단가가 리셋되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잠깐의 주가 아락에 또다시 매도를 해버리고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또 행동의 후회를 느끼면서 또 매수에 나서다가 수익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떨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서치의 효율성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초창기 때부터 회사에 투자해온 투자자라면 그때그때 새로 나오는 정보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또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도 과거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합니다. 한편 이런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지 3에서 4년이 지나면 리서치 노력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도 수익률은 복리로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리서치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오래 투자하고 함께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자의 능력 범위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투자자로서 향후에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 범위의 공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을 빠르게 팔아버리는 행위는 투자자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1. 우리가 사는 종목들 중 일부는 심루타의 씨앗이다. 2. 심루타는 장기간 보유했을 때 발현된다. 3. 심루타로 가는 동안 매도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4. 단지 높은 수익률이 낮다고 기계적으로 매도해버리는 행위는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을 크게 훼손한다. 자 이제 레슨 3 분산 투자입니다. 피터 린치는 1990년 은퇴할 즈음 약 1400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고 13년간 약 1만 5천개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월가의 영웅 19장 포트폴리오 설계에서 본인이 성공한 원인이 성장주의 전문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은 말이며 성장주의 펀드 자금을 30에서 40% 이상 배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의 영웅 19장에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옹고를 쓰던 1989년경 140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긴 하나 펀드 자금의 절반은 100개 종목, 3분의 2는 200개 종목에 배분되어 있으며 후보 종목 500개가 자금의 1%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배분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군이 따로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피터린치의 포트폴리오는 스타일별로도 다양하게 분산되었습니다. 성장주가 30에서 40%로서 주력을 차지했지만 대형우량주의 10에서 20%, 경기순환주의 10에서 20%, 나머지는 회생주의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하는 이유는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이며 왜 중요할까요? 피터린치는 공모펀드를 운용한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수시로 자금의 이출금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식을 사야 했고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하면 좋아하는 주식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몇 개 종목에 집중한다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 몇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추가 가입이 들어온다거나 급락한 상황에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곤란해집니다. 수익률이 가능한 한 평탄해야 고객의 자금 유출입 시 불편한 상황이 덜 발생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익률 평탄화가 필요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가 돈이 필요해서 빼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있으면 곤란합니다. 둘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한두 종목으로 압축하면 당연히 특정 스타일로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스타일이 유행처럼 돌고 도는데 그 유행이란 게 3에서 4년 혹은 5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타일에만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일을 시도할 때는 보통은 그럴 때가 유행이 끝날 무렵이 되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비숙련자가 한 종목에 10년간 집중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되고 더 이상 투자할 건이 없을 때 투자자는 기존보다 더 질 낮은 의사결정 즉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님에도 억지로 투자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언제나 운이 함께 따르게 마련인데 이를 실력으로 착각하고 급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면 결국 나쁜 성과를 냅니다. 혹은 기존의 성공 경험만을 유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의 허드를 너무 높이다 보면 전혀 새로운 투자권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로 투자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어리석은 분산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을 괴롭힐 뿐이다. 그렇더라도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당신이 선택한 종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희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종목의 개수가 아니라 각 종목을 편입할 때의 허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능력 범위 밖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고 벤저민 그레이엄도 적절한 분석과 계산 없이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 또한 당신에게 강점이 있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면 해당 종목을 모유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는 종목만 있다면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피터 린치 기법들입니다. 피터 린치 책은 유독 기법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이제부터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GARP와 PEG입니다. GARP는 Gross at the reasonable price의 약자로 성장률을 적정한 가격에 투자한다는 의미이며 PEG는 Per to earning gross의 약자로 퍼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비교한 값입니다. GARP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첫째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둘째 그 수익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판단하라.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기업의 성장세가 당신이 세운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라. 기업에는 가치가 존재하고 가치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값으로 함유되기 어렵고 따라서 가치가 성장해야 가치에 기반한 투자법이 높은 확률로 좋은 수익을 거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는 성장에 열광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전망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큰 소실을 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월가의 영웅 13장에서 피터 린치는 어느 정도의 퍼가 적절한지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선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퍼는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고 말문을 연 다음 퍼가 성장률이 절반이라면 매우 유명하며 성장률이 2배라면 매우 불리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나 EPS의 성장률이 50 정도면 퍼가 50이면 적정 가격이고요 만약 퍼가 25면 매수 유망하고요 퍼가 100이면 곱병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 공식이지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와 EDS, A번 프로덕츠의 사례를 들면서 해당 퍼를 지탱하기 위한 이익 수준이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격에는 미래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고 가격으로부터 미래의 이익을 역산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퍼가 10배나 12배라면 회사는 시장평균 수준으로 적당히 성장해도 됩니다. 퍼가 20배라면 꽤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2퍼를 정당화할 수 있겠죠. 퍼가 30이 넘는다면요. 이익 성장 전망이 가격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회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너무 정확하게 이 공식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터린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퍼가 매우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성장률과 퍼의 기준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합니다. 피터린치의 페그 기준이 현대에도 통하느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퍼의 결정 변수가 성장률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성장률만큼 퍼가 결정된다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에 어느 종류의 퍼를 지불할지는 각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즉 퍼가 상당히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E는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등 피터린치가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들을 쭉 나열합니다. 회사 이름이 따분하다거나 사업이 재미없거나 혐오스럽다거나 분할된 회사,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없는 회사, 불민스러운 소문이 있는 회사 등등 세세한 기준들을 언급합니다. 피터린치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들이 공통점은 바로 저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사유들이 저평가 사유인 것입니다. 3은 곡괭이와 삽인데요.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신기술 업종은 신중한 투자자에게 고역입니다. 피터린치는 골드러실 때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리바이스처럼 신기술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데 확신이 없을 때 그 신기술 회사들에게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늘어날 때 서버 유지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AWS 같은 크라우드 서비스는 최고의 곡괭이와 삽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버향 디렘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쟁사에게 물어보기 보통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마련인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쟁사라면 훌륭한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 이익 추세선 지난 12개월간 주당 순이익 합계와 주가를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비교해 봅니다. 피터린치는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이익 추위가 어떻게 변해왔고 시장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익 추세선을 넘어가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이익 추세선을 하향하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국내 기업은 i투자에 가면 v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외 기업은 제가 찾아봤는데 유료 서비스가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쇼핑몰 둘러보기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트래픽, 구글 트렌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음원 스트리밍 순위 등 소비자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7. 불황산업의 1등주 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의 선도적인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다 함은 부진한 업황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업종 내에서 일부 기업이 퇴출되고 업황이 돌아선다면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파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는 당연히 산업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일 것입니다. 8. IPO 이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 기업이 상장할 때는 이익을 가장 최대치로 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장 이후 하락할 때 관심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9. 탑다운을 고려한 바텀업 바텀업 투자자들이 매크로 변수를 무시하고 기업만 보는 건 아닙니다. 바텀업 관점에서 괜찮은 기업을 탑다운 관점에서 좋은 시기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고 싶은 기업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질 때 기업 외의 변수로 하락할 때 그때 산다고 하고요. 10. 실패하는 기법 피터린치는 실패하는 기법도 두 가지 언급했는데요. 하나는 그저 그런 전망을 가진 회사를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를 약간 비싸다는 이유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뒤에는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으로 홍진채님이 지은 거인의 어깨 피터린치 편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에 워렌 버핏 편도 상당히 배울 내용이 많고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거인의 어깨의 1부를 마칠 거고요. 이 책이 2부도 있거든요. 그 2부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인 필리피셔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책을 사서 살펴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내용이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진심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사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